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뭐 약간 굉장히 불안해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조금 좀 긴장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여전히 조금 긴장된 것 같아요. 그래 좀 긴장 풀으시고 그냥 어쨌든 오늘 여기 나오신 게 그 어떤 악연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나오신 거니까. 어쨌든 의미 있는 용기를 내주신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그분하고 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 밑에서 나와 있는 거지? 그걸 좀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도 1년째 같이, 현재도 1년째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요? 3년이요. 1년째. 네. 아니 그 심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왜 이분 말을 거부하거나 더 일찍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어... 마켓을 말하거나 도망가면 앞으로 이 일을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매우 컸고요. 항상 저에게 남을 무시한다고 태도를 지적하고 굉장히 저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갔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궁금한 게 미주 씨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좀 심을 좀 합쳐서 용기를 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단순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OO이 눈치챌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했어요. 아 눈치를 채실 것 같아서 아 이것들이 또 작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고통 상황이 아니구나. 너무 좁은 사회에서 그렇죠. 보면서 또 제일 화났던 게 누가 봐도 사심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또 많이 했었잖아요. 혹시 또 사심이 드러난 이런 행동이나 말들이 또 없었는지. 개인 과외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자꾸 오려고 해서 외부에서 보자고 하니까 본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화를 냈어요. 근데 왜 그렇구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심이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럴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내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감정적으로 더 압도시키고 무시하는 단계인 거죠. 근데 그분이 혹시 여성들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남자분은 혹시 일하는 문화생 중에 안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남자랑은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했고 시간대도 다 여자밖에 없었고요. 남자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자기 말고 남자는 다 쓰레기라고 했고 남자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고. 직업 원래도 그냥 너무 유치하고. 왜 이렇게 화나지?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네. 도가 심하네.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이분은 감독님은 가스라이팅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연극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해야 되는 연극성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이런 성격 특징들은 보통은 섹슈얼하게 성적으로 매력 호소를 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인정욕구. 그걸 좀 드러내거든요. 얘가 되게 유명 연예인들을 안다. 내가 높은 지위나 돈이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인정 욕구를 과시하면서 관심을 사게 하는 그런 성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격이 막 자기애성 성격, 연극성 성격, 반사액성 성격 이런 거를 막 칼로 나누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기애성 성격 부분이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극성 성격과 자기애성 성격 어딘가에 섞여 있는 건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나르시시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분명 허풍인 경우가 많은데 이걸 워낙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런 그 어떤 아주 진짜 뭐 사회면에 날만한 그런 어떤 범죄적인 어떤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또 지나치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다들 아마 머릿속에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리고 제일 위험하면서 동시에 아 그래도 다행이다로 느끼는 게 성적인 착취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이 사람의 목적이 성적인 착취가 아니라 그저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처럼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 시도일 수도 있는 거죠. 미치겠다. 소름끼친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겠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 거죠? 아니 무슨 죄야. 다른 사람들은. 박윤정 선생님께서 사전에 허유정 씨와 함께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검사들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무기력이 깔려 있는데 특히 오랫동안 이런 가스라이팅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울증. 맞아요. 의심증 증세도 있어요. 그 외에도 편집증 예민성 그다음에 트라우마 척도까지 떠서 이대로 갔다가는 사실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 개입이 좀 필요한 상태고 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이상을 되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무조건 격리입니다. 격리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나 가족분들이 정말 도와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락처 차단해야 돼요. 다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얘기하자는 말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화내고 오겠다 등의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냥 피하시는 게 당분간은 피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아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나와주셨는데 이 관계를 내가 이제 더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 결심이 좀 쓰셨나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망설임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용기를 내셔서 진짜 이 악연을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그게 도움이 됐다면 저희도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osing 차. 그러니까 가지는 거죠. 대신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약점이라던가 내가 예를 들어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라ק정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좀 상담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상담을 받고 나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 제시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참석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